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이라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이라 누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아맨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충만한 하루 보내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